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여름에 잘 신는 신발인데 나름 편해서 몇 년째 잘 신고 있어요. 오늘은 아침인데 날씨가 선선한 편이네요. 이따 더워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번에는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려고요. 빵이 맛있어서 기대가 돼요. 비가 뒤집혔어요. 오늘 아침부터 강아지들이 산책 많이 나왔네요. 지금 위에 뚜껑 열려고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딱 시원해요. 안에서 만나요. 또다른 가슴을 넘어가는 이곳에서 만나요. 다른데요. 또다른 가슴을 넘어가는 아래에 이동해. 여기는 생긴 지 일주일 밖에 안 된 곳이에요 빵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빵 종류가 많네요 다 맛있어 보여요 what is this? okay how we get this one? and the bagel for here 내부도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여기 안에서 빵 만들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함께 봄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식이 많이 들어요 아침에 일주일이 있다면 아침에 일주일이 있다면 전에도 일주일이 안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요? 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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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베이글, 시나몬 요리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차이란떼 시켰어요. 베이글 모양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베이글이랑 크림치즈에요. 시나몬롤이에요. 베이글이 엄청 커요. 베이글 통장에 먹는 중. 베이글이 약간 짭조롬하면서 크림치즈랑 잘 어울려요. 그리고 깨가 많이 붙어있어서 고소해요. 베이글이 찜기지 않고 부드러워요. 이제 시나몬만 먹어볼게요. 보통 시나몬롤보다 겉에가 더 바삭한 느낌이에요. 그 위에 크림이 맛있어요. 크림치즈가 요거트인 것 같아요. 크림치즈가 요거트인 것 같아요. 크림치즈가 요거트인 것 같아요. 크림치즈가 요거트인 것 같아요. 크림치즈에 아기 좋았어요. 이제 그럼 나가볼까요? 지금 브루클린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옷가게 가려고요. 점점 날이 밝아지네요. 비티지 샵은 예쁜 것들도 많고 옷 상태가 거의 좋아요. 이 자켓 특이하네요. 여기 리바이스 청바지도 많아요. 샤츠 단추 색상이 예쁘네요. 여름에 반바지랑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빈티지 귀걸이도 있어요. 입장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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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비티지 마세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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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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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아름 갔더니 참외가 있어서 참외 사왔어요 오늘은 걸어가면서 산책 좀 하다가 재미있는 샵이 있으면 들어가서 구경하려고요 지나가다 음악소리가 들려서 잠깐 공원에 들어왔어요 강아지 안에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강아지 안에 들어왔어요 강아지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의 날씨가 덥네요 오늘은 날씨가 꽤 덥네요 여름이 상큼 다가온 것 같아요 여기 특이하고 재밌어 보이는 샵이 있네요 여기 샵 들어가서 구경하려고요 여기 샵은 약간 힙스터 스타일의 샵이에요 보버리 트렌치코트인데 잭슨톨라 그림처럼 이렇게 뿌려놨어요 여기는 책도 있고 운반도 있고 옷도 있어요 여기 약간 작정하고 힙한 가게 느낌이에요 현장이 엄청 높아요 일부러 이렇게 옷을 툭 걸쳐놨어요 계단에 3층까지 있어서 3층도 올라가 볼게요 이 그림 재밌네요 여기 비닐봉다리가 그려져 있어요 왠지 여기 집이었는데 가게로 바꾼 것 같아요 딱 집 구조예요 이거 학교 책상에 이렇게 해놨어요 뜬금은 샹들리에예요 턱시게 보세요 옷들은 빈티지인가봐요 그거는 뉴욕 서브웨이 해놨나봐요 뉴욕 서브웨이 해놨나봐요 뉴욕 서브웨이 해놨나봐요 목욕 서브웨이 해놨어요 그리고 셀프로 만들려고하면 지금 로토스 딜러쉽에 왔어요 지금 영국 스포츠가 브랜드인 로토스의 새 차 발표에 왔어요 저는 새 차 나오는 모델을 예약을 해서 초대되었어요 이번에 디자인이 기가 막히게 나와서 예약이 벌써 2년치가 밀려있대요 2차 개봉하기 전까지 지금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동차 색상이고 이게 내부 색상이에요 오늘 전시될 차는 이색인데 지금 이색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워낙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지금 6가지 색상 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10가지 정도의 색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여러가지 색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이제 안을 타볼게요. 지금 잘 구경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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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